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 제품이 있구요 및 생산 및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온재로나 소모품 행태로 존재하는 자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제품 온재료 제공품 저장품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매입한 물건을 말합니다 근데 이 판매를 목적으로 했을 때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토지나 건물이 되겠구요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자동차가 상품이 되고 컴퓨터 대리점에서는 컴퓨터가 상품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거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당사가 제조한 생산품이나 부산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온재료는 제품 생산에 소비할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원로 및 재료를 말합니다 제공품은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현재 제조과정에 있는 것 완성이 안된 것을 말하구요 이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혹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저장품의 대표적인 것은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과 같은게 재고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판매하는 방식의 방법에 따라서 재고자산으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게 시성품, 적성품, 미착품, 미착성품, 저장성품 이 부분은 재고자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하나 더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회계처리에서 장구에다 기장을 할 때 상품을 몇개의 계정으로 분할하는게에 따라 2분법, 3분법, 5분법 등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분할하든지 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단지 회계처리나 관리적 차원으로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산세물기 프로그램은 2분법을 사용하므로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업이다 그러면 상품과 관련해서 상품, 상품 매출 이렇게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은 3분법이었는데요 3가지 계정을 사용합니다 2월 상품, 매입, 매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 상품은 상품의 재고를 기입하기 위해서 만든 계정이고요 2월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기이올, 차기이올 즉 기초상품, 기말상품을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계정은 상품의 매입, 재비용을 포함한 매입 그 다음에 반품, 애누리, 할인 이것을 기입하는 계정으로 매입 계정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매출 계정은 상품의 매출, 환입, 매출의 누리, 매출 할인을 기입하여 순매출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2분법은 2월 상품과 매입을 상품이라는 계정 하나로 사용하고요 이 매출을 상품 매출로 사용하는 게 2분법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치료공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치료공과는 실기하고 실무시험하고 이론시험에 둘 다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서 재고자산 관련된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좀 빈도수가 높은 단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치료공과는 왼쪽에 이기적인 팁을 보시면 매입가에다가요 매입가는 시가가 됩니다 매입가 물론 우리 회사가 이제 만들었다면 그 제품 제조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원가 또는 그 제품의 제조공과를 우리가 치두공과라고 말하고요 치득시에 발생되는 매입시에 발생되는 부대비용 운임 같은 것들은 포함을 합니다 치두공과에 포함을 해요 치두공과에 가산하는 거죠 하지만 매입 후에 발생되는 반품 매입 한 줄 에누리 할인은 치두공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다 중요표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팁에 있는 내용 중요표시 재고자산의 치두공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무 세무역의 프로그램 전산세무역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위해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환출과 에누리를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입 환출 및 에누리 매입 환출과 매입 에누리의 차이는 환출은 반품이고 에누리는 당사 물건의 하자 파손으로 인해서 당사 물건의 불량 매입한 물건의 불량 파손 계란동에 의해서 물건 대금을 상대방이 깎아준 걸 말합니다 환출은 반품이고요 에누리는 물건의 불량 파손 계란동에 의해서 상대방이 깎아준 걸 말하죠 둘 다 매입하고 나서 발생된 것으로서 반품은 상대방이 전부 다 가져갔으니까 치두공과에 포함할 수 없으니까 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누리 받은 만큼은 우리가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치두공과에서 빼야 됩니다 이 에누리라는 개념은 할인이라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매입 환출이 나오는데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할 경우 약정서를 씁니다 그 약정서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20일 내에 갚으면 1% 할인 30일까지는 갚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20일 내에 갚았다 그러면 1%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할인료의 이름이 뭐냐면 매입 할인입니다 할인 받은 만큼 할인 받은 만큼 해당되는 치두공과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입 할인도 치두공과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치두공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두공과에 포함되지 않는 매입 환출 및 에누리하고 매입 할인은 회계 처리할 때 자산의 감소로 처리가 돼야 되므로 대변에 무조건 기입합니다 대변에 기입합 대변에 참고로 하나를 더 말하면 에누리하고 관련해서요 에누리하고 관련해서 에누리의 정의가 상품의 불량 파손 결함에 의해서 깎아 주는 걸 말하는데 그 예의도 거래처하고 우리가 물건을 계속 팔다 보면 거래처에서는 물건을 몇 개 이상 주문하면 좀 깎아달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량 이상의 주문 했을 때 사전에 우리가 깎아서 물건을 판다면 그것도 에누리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정 수량 이상 주문 시 깎아 줄 경우 상대방이 에누리다 라는 것 시험시에 에누리의 정의에 대해서 할인하고 차이가 뭔지 이론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서 할인하고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10만원 아치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운임 만원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잘 보면 매입 과정에서 운임이 발생되므로 이 운임은 최대공가에 가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처리해야 되므로 차변의 상품에 운임 만원을 대여서 11만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하고 그랬으니까 상품하고 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할 경우 외상매입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므로 대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매입한 상품의 일부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3만원을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이 말은 사전에 우리가 외상으로 사왔다는 말이죠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으므로 외상매입금은 부채이니까 부채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3만원 쓰고요 그 다음에 불량이 발생해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불량은 에누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에누리 받음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 감소시켜야 되므로 대변에 딱 쓰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매입한 주면 에누리가 대변에 기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방법 네 번째 재고자산의 단가, 온가 파악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재고장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 시험을 보실 때는 이론 시험에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 시험 대비로 이 종류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 수량 파악 방법의 하나는 실제 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개소 기록법이 있고요 세 번째 혼합법이 있습니다 실제 재고조사법은 일반적으로 간모가 없을 경우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고자산 수량 파악 방법입니다 재고장에 매입한 입고 수량만 기록하고요 매출한 출고 수량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매입한 물건만 계속 기록하면 되니까 그리고 재고조사를 하는 그 시점에 알고 싶다 몇 개 팔았는지 그 시점에 참고에 가서 실사해서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은 실사를 해야 되므로 기말이 되겠죠 시험 볼 때는 기말로 나오게 됩니다 기말에 가서 실사한 결과 참고의 재고수량이 파악됐다면 다음과 같이 판매수량을 계산합니다 기초 재고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수량 이 부분은 장부에 있는 겁니다 장부에 기초 재고수량 이라면 전기에 판매가 안 돼서 단기로 이월되어 있는 전기이월 수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수량을 계속 장부에다 기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부에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에 있는 그 재고수량은 실사를 했으므로 그 금액을 뺍니다 그러면 판매수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량을 파악해 가는 방법입니다 수량을 파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매입한 수량이 몇 개고 그 다음에 매출한 수량이 몇 개고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말하죠 즉 세 개만 파악되면 되는 겁니다 매입한 거 매출한 거 남아있는 거 그 방법으로 실제 재고수량 조사법은 단과 같이 계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기록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록법은 입고와 출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장부에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인데 매입과 매출을 장부에 다 기록하므로 결산 시 기말에 실제 재고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장부만 보면 매입해서 매출 빼면 남아있는 수량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남아있는 수량은 계속 기록법에서 기초 재고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수량 마이너스 단기 매출수량 단기 판매수량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기초 재고수량 써보세요 기초 재고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수량 빼기 기말에 다시 기초 재고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수량 빼기 단기 판매수량 equal 기말 재고수량 그래서 모든 수량이 파악이 되죠 1번과 2번을 사용할 때 간모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간모라 하면 뭐냐면요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것을 간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모가 만약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1, 2번은 단과 같은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간모가 일어날 경우 그래서 간모가 일어날 경우 그 간모된 수량은 꼭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간모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게 혼합법입니다 혼합법을 하기 전에 간모가 발생하면 1, 2번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모 시 판매수량이 과대 개선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전제조건 1, 2번은 간모가 없다는 거 간모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하에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간모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이 계산 방법이 기초제고 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에서 기말에 실사한 제고 수량을 빼서 판매 수량을 계산하는데 기말에 실사한 제고 수량이 간모로 인해서 실제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8개밖에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10개를 빼야 될 걸 8개밖에 빼지 않기 때문에 판매 수량이 과대 개선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계속 기록법은 똑같은 방법이므로 이것도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간모가 없다는 전자에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가 기초 제고 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 마이너스 단기 판매 수량에서 기말 제고 수량을 구하는 건데 실제 장부에 있는 기말 제고 수량이 10개인데요 창구에 가서 간모가 발생했다면 8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말의 제고 수량이 과대 개선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모가 되면 그 간모의 원인은 반드시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 간모의 원인을 파악하고 싶다면 소나법을 사용합니다 또 간모가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유통업이다 즉 마트 같은 곳은 주기적으로 간모가 발생되는데 그럴 경우는 3번을 사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은 간모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간모가 많을 경우는 반드시 3번을 적용해야 됩니다 매입과 매출 수량을 계속 장부에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말에 가서 재고 조사를 해요 매입과 매출을 계속 기록했으니까 장부에 매입 빼기 매출 반매 수량이 해가지고 기말의 재고 수량이 기대되어 있죠 실제 창구에 가서 그만큼 있는지 바보입니다 그런데 없다면 그게 간모죠 간모의 개수 알고 싶다 그러면 매입과 매출을 다 적어요 그리고 실사하는 거죠 마트에서 바코드 즉 pos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입 매출 기록되죠 그러고 나서 창구에 가서 재고 관리하는 사람이 조사를 할 겁니다 장부에 있는 그 수량하고 창구 있는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간모입니다 간모가 발생되면 관리에서 간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간모에 관한 횟기 처리는 단가 결정 방법을 배우고 그 뒤에 나오는 여섯 번째 단어에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량 관리가 끝나면 이제 단가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단가 관리는 수량 관리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단가 파악하는 방법에 단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4번과 5번을 묶어서 가중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더 사용하는 방법에는요 소매 제곱법, 표준원가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별법이 뭐고, 선입선출법이 뭐고, 후입선출법이 뭐고, 이동평균법이 뭐고, 총평균법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해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상품 똑같은 종류의 상품입니다 1월 1일 정기에 2월드에서 넘어온 상품 10개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입니다 1월 2일자로 그 똑같은 상품을 매입을 했는데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서 1100원이 됐습니다 1월 3일날 또 10개를 매입했는데 1200원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군요 어쩔 수 없죠 그걸 일정적으로 확보해서 팔겠다 그러면 몰라도 사와야 되는 거죠 차에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을 안 넣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할 때 모르면 모른대로 사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1월 4일자로 팔았는데 15개를 팔았다 해보겠습니다 팔 때 매입값은 판매가격은 2천원 매입값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매출을 계산해 보면 3만원입니다 매출액이 3만원 되죠 그러면 15개를 팔았을 때 15개를 팔았을 때 똑같은 종류의 상품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다 로봇 장난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건 사과를 팔았다 배를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15개를 팔았다고 그랬을 때 참 난감한 건 똑같은 종류의 상품은 똑같은 데에다가 진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품이 어떤 건 1,000원짜리고 사왔을 때 매입원가가 어떤 건 1,100원이고 어떤 건 1,200원이기 때문에 15개를 팔긴 팔았는데 어떤 거 팔았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잘 관리해서 그거 15개 중에서 10개는 1,000원짜리 팔았고 5개는 1,200원에서 한 거 팔았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하는 방법이 바로 개별법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대량으로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 매입과 매출의 빈도가 빈번하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종류하고 수량이 많고 거리가 빈번하면 적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은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이렇게 단가를 적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적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적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수 없다 그런 경우죠 너무 빈도가 많고 그래서 적기가 좀 불편하다 다른 방법 없느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게 정확한 방법이니까 나머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불편하다면 다음에 나온 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선입선출법은 어떤 걸 팔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는 거예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판 걸로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 걸로 이동평균법은 팔 때마다 평균을 내서 총평균법은 결산 시 한꺼번에 평균을 내서 판 걸로 처리하자 이렇게 적는 게 일정한 패턴으로 적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적는 것보다 데이터의 정확도가 훨씬 높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정확도가 훨씬 높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만약에 물가가 오르지 않고 전부 다 천원을 계속 매입해서 이 천원을 무조건 팔 수 있다 그러면 개별법을 쓰든 선입선출법 쓰든 이동평균법 쓰든 똑같아요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즉 변동이 있으면 똑같은 종류의 상품이더라도 변동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개별법만 정확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걸로 했으므로 매출액은 15개 2000원 해가지고 3만원 나왔고 매출원가를 보겠습니다 팔려나간 거 팔려나간 거는 순서대로 팔려나가므로 천원짜리 10개 천원짜리 5개 해서 팔려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15500원 이렇게 나와요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팜으로 1200원짜리 10개 1100원짜리 5개를 팔게 됩니다 이렇게 17500원 보세요 매출원가가 달라지죠 매출원가가 달라짐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액인데 이렇게 매출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매입한 것을 팔기 직전까지 평균을 내는 것이므로 그래서 팔 때 평균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매입할 때마다 그 금액을 계속 더해요 더해가지고 총 30개 매입했죠 나누지 30을 하게 돼요 그럼 평균 단가가 나와 이게 1100원이 됩니다 15개 받았다고 했으니까 16500원 그래서 매출원가 16500원이고 매출 총액은 13500원이 됩니다 다 달라지죠 매출 총액이 다 달라지니까 경영자가 하나를 선택해서 매년 적용해야 됩니다 경영자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방법이 우리 회사한테 유리한지 그래서 경영자가 하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지금 상승하는 상황인데 물가는 상승 하락 이런 것을 반복하죠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그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순위부터 보겠습니다 예제가 있으니까 단기순위를 잠깐 보시면 물가 상승으로 만든 거거든요 물가 상승시 매출 총액이 가장 크게 잡히는 것 즉 이익이 가장 크게 잡히는 것은 선입선출법입니다 왜? 가장 싸게 사온 것을 먼저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온 것을 먼저 팔잖아요 파는 시점에서 가장 싼 거 파는 거예요 가장 싼 거 팔 때는 2,000원에 팔기로 회사가 했다 그러면 지금 팔려나간 거는 싼 거 이렇게 팔리니까 차액이 크잖아요 차액이 즉 팔려나간 게 1,000원짜리 1,100원짜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것이 가장 비싼 거잖아요 지금 물가가 오를 때 1,200원짜리 먼저 팔리고 1,100원짜리 팔렸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 즉 비용이 얘는 작게 잡히고 얘는 크게 잡힘으로 이익이 단과 같이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게 잡히는 거죠 평균법으로 해보면 중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등으로 표시해보면 단과 같습니다 단기 순익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이동 총 후입선출법이다 매출 원가도 방금 보여드렸듯이 매출 원가 비용인데 그 이유는 후입선출법이 비용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후입이 제일 크고 나머지 더 거꾸로 되죠 총 이동 선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선입선출법은 싼 거 다 팔고 비싼 거만 남아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사온 거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온 게 가장 비싼 거니까 선입이 제일 크고 후입이 제일 작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장단점을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론에 나올 때 다음 중 단가 파악 방법이 아닌 것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고 좀 더 다르게 낸다면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 물가가 오를 때 순이익이 가장 높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입선출법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을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의 장점은 사온제로 팜으로 물량이 흐름과 일치합니다 물가 상승 시에 순이익이 높게 계산 됩니다 긴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최근에 원가로 개선되므로 재무상 대표상 재고자산은 시가에 가깝게 기억됩니다 단점은요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므로 매출 시점 현재 매출 수입과 매출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된 그 비용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예전에 사온 걸로 비용 처리가 되므로 수입 비용 대응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맞추려고 만든 게 후입선출법이거든요 후입선출법은 매출하는 시점에서 매출 시점에서 사온 매출 원가로 가장 최근에 사온 매출 원가로 처리되므로 이거는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게 후입선출법인데 그래서 가장 나중에 매입한 재고 자산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물가 상승 시에는 순이익이 낮게 개성되고 기말의 재고는 과거 용가로 개성되므로 기말의 재고 용가가 낮게 개성돼요 물가가 상승할 때 그리고 역순으로 판매하니까 물량이 흐름과 일치하지 않죠 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경영자는 우리 회사한테 가장 맞는 최적의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세금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크게 잡히면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조금 내겠다고 후입선출법으로 하면 경영성과가 나쁘게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죠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매입할 때마다 그 금액을 더해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언제 평균 내냐면 판매하는 시점에서 팔 때마다 그래서 평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총평균법은 전체 다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므로 총평균법은 이동평균법보다 사용할 때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이동평균법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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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가능하지만 이거는 총평균을 내야 되니까 총평균을 내는 시점 즉 기말까지 1년에 한번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경우다 그러면 기말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는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량하고 그 다음에 단가 파악이 되면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팔려나간 거하고 남아있는 그 재고파악이 가능해지므로 재고장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같이 동일선상에 넣고 보세요 5번하고 6번이 있는데 6번부터 먼저 말하면 6번은 간모 손실입니다 5번에 5번에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라고 해요 여기다 밑줄 이 부분에 여기다 밑줄 긋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비정상적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여기다 밑줄 중요 표시 일단 간모하고 평가의 차이점을 말하겠습니다 간모 손실은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부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 손실액은 장부 수량에서 부족 지금 실제 수량을 빼고요 이게 부족한 수량이죠 그 부족한 수량에다가 단가를 원가를 곱하면 손실액이 나옵니다 이 손실액이 나올 경우 그 손실이 회사한테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원인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 이 손실이 나올 경우 이 손실이 나올 경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손실이 나올 경우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손실이 회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혹시 발생되는 거다 그러면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팔린 걸로 처리 영업비용으로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상품이 상품이 매출원가 제품이 제품이 매출원가 오른쪽처럼 회계 처리하죠 그런데 이 감모의 원인이 회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감모다 그런다면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그 계정과목 이름이 오른쪽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밑줄을 한번 긋습니다 그리고 감모된 그 상품 제품 온재료 옆에다가 타계정 대체라고 표시를 해서 재고장에다 표시를 해서 나중에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매출원가에서 빼야 됩니다 펜 들고 쓸 때는 이걸 쓰는데 편한데 문제는 프로그램에다가 프로그램 같이 학습을 하시라고 그랬죠 프로그램 학습을 해보면 이거 할 수 없어요 펜 들고 쓴 것처럼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분을 저교로 처리합니다 저교에다 8번 이렇게 넣으면 8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팔리지 않은 걸로 뺍니다 중요합니다 이 8번에다가 체크하십시오 실무시험 대비를 위해서 8번으로 저교에다 8번을 입력한다 회계 1급 시험에는 저교로 입력하는 게 있는데 저교로 입력하는 문제가 딱 하나 나와요 2급은 아예 나오지 않고 1급만 저교로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저교로 입력하는 그 문제 딱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저교로 입력하는 거고 그 재고자산의 이 부분 감모 손실 부분만 저교로 입력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라고 나온거는요 이 평가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외부의 환경의 역량입니다 앞에서 한번 써보세요 외부 환경의 역량으로 시카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육점을 하는데 정육에 쓸 돼지 소 그 다음에 닭 이런데 뭐 구제역 ai 뭐 그런 바이러스가 막 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언론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가가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어요 이게 외부 환경의 역량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게 장부 금액보다 하락했다면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손실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그래요 회사에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회계 처리하기 싫으면 매출 원가로 처리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 계정에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써서 재고자산에서 차감해요 시험 볼 때 회계 처리는 물어보진 않고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물어보므로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가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8번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고자산에 포함이 된다면 그 계정 과목의 뭔지까지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7번 타계정 대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타계정 대체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안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하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계정 대체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간모 손실에서 재고자산을 본래 목적이 아닌 광고 시험료 그 얘기에도 접대 기부 수선 이런 거 있어요 더 써보실래요 접대 기부 수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그리고 아까처럼 회사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재고자산이 팔리거나 제품 만드는데 쓰지 못하고 사라졌을 때 이런 것들이 본래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 경우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을 해야 되는데 그 차감을 위해서 회계 처리하실 때마다 타계정 대체 타계정으로 대체 이걸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제품 온가가 2만원이고 시가가 3만원인데 이걸 서울시에 기부했다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팔렸다면 제품 배출 3만원 처리되는 거지만 팔린 게 아니고 기부했으므로 창고에 있는 2만원짜리를 서울시에 그대로 줬죠 참고로 그 타계정으로 대체액은 다 원가로 처리해요 전부 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2만원 제품 2만원이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다른 목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중에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며칠 원가에서 빼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이게 불가능해서 프로그램 사용자는 적용 8번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 좀 쉬운 용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시송품 적송품 이 쉬워요 이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송품은 어떻게 판매하는 행위냐면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은 다 특수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물건 팔고 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물건을 시송품부터 보면 물건을 주는데 고객한테 줘요 그리고 시험 삼아서 써 보라고 해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구입하세요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처음에 우리 회사에 있다가 그게 상품이라면 우리 회사에 있다가 상품으로 있겠죠 고객한테 가요 그리고 고객이 사겠다 그러면 매출 처리되는 거죠 고객이 지금 현재 시험 삼아서 써보고 있을 때는 아직 팔린 게 아니니까 우리 회사에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지금 시험 삼아서 써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창고는 없고 고객에게 지배는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시송품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물건을 고객한테 넘겼을 때 시송품 처리했다가 시송품으로 처리한 거는 아직까지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므로 시송품은 재고 자산에 포함돼요 그래서 재고 자산의 종류 나올 때 시송품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쭉 나열을 했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재고사산의 종류 나열하면서 시송품 적송품 이런 것도 있다고 따로 써준 거 그게 바로 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겠다 라고 그런다면 그때 장부에서 빼는 겁니다 이론으로 나와요 적송품은 우리가 직접 물건을 안 팔고 대신 팔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팔아요 우리 회사를 이탁자 부탁한다고 그래서 대신 팔아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해요 그럼 우리 회사 물건이 수탁자 창고에 가서 수탁자가 그걸 고객한테 판매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판매하기 전까지는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요 수탁자가 판매하면 매출 처리하는 건데 수탁자는 우리한테 수수료를 받고 대신 판매만 해주는 판매 대행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물건이 수탁자한테 갔을 때 창고에서 수탁자 창고로 갔기 때문에 뭐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에 있다면 그걸 제품 상품 사놨지만 수탁자한테 갔다면 다른 의문을 써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 적송품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상품 또는 미착품이라고 그럽니다 미착상품 미착품은 주로 무역을 할 때 많이 발생됩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경우 애국회사로부터 우리 회사까지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오래 걸린 이유는 운송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운송하는 그 배 비행기 뭐 기차 그 다음에 차량 뭐 이런 걸로 해서 운송을 하게 되고 그 운송을 하는 그 물건이 도착이 되지 않았을 때 또 회계처리가 필요하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무역과 관계돼서 하다 보면 조건을 걸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또는 목적지 인도 조건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 선적하는 순간 배나 비행기 이런 데다 선적하는 순간 넘어갔다는 뜻이고요 목적지 도착지 인도 조건은 내가 원하는 곳까지 도착했을 때 목적지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입자라고 이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산다고 그러면 그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은 우리 회사 물건이 돼요 매입자의 물건이 그럼 우리가 회계처리해서 우리 재고작산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때 이름이 미착상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럼 물건이 운송 중에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물건이 아닙니다 매출자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처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매입자인 우리 회사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있고 현재 물건이 운송 중에 있다 그러면 미착상품 미착상품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당상품은 우리 회사 상품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때를 말하는데 그 저당 잡힌 상품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담보로 제공한 것이죠 우리가 그 차입한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때 넘어가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했다라고 그랬을 때 그 담보로 제공한 우리 회사의 그 물건은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은 반품이 계속 주기적으로 된다라고 만약에 그럴 경우 즉 반품률을 과거의 경험 등에 위해서 합류적으로 추정 가능하게끔 된다면 그 일정하게 발생되는 그 반품은 팔린 걸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할부판매하고 마지막으로 상품권 판매가 있는데 할부판매는 할부판매는 대금을 나누어서 받기로 하고 판매하는 거죠 그럴 때 물건을 주고 대금 나중에 받음으로 나누어서 받음으로 보통 뭘 물어보냐면 언제가 물건 팔린 겁니까 왜요 그러니까 팔린 시점에서 재고장에서 재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럴 때 판매 시점에서 재해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상대방한테 인도했을 때 매출로 처리해서 재고자산에서 빼요 대금 받는 날이 매출이 아니고 물건을 인도한다 그래서 그거 팔면 외상 매출을 잡았다가 대금 받을 때마다 외상 매출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상품이 인도하는 시점에서 다 빠져나가요 재고자산에서 전부 다 재해야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돈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 상품권하고 물건을 같이 이렇게 맞교환하는 건데요 상품권 발행 시점이 팔린 거냐 회수 시점이 팔린 거냐 이런 기로에 쓰게 됩니다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물건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한 시점에서는 우리 회사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물건은 그리고 상품권이 해소됐을 때 드디어 물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과 관계에 대해서 판매는 해소한 시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소한 시점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러면 태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선수금으로 잡아요 그래서 어 상품권 선수금으로 따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고 시험 보실 때 등록되어 있는 계정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만약 그런다면 등록된 계정에는 상품권 선수금이 없으니까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